2022년 2월입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2월 9일 한두 잎 상한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뿌리가 이 모든걸 커버하지 못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수확근사치다. 이 다음 결과물은 항상 색깔 아시색깔 엇가리 엇가리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엇가리식으로 수정이 되면 얘들이 숙기가 엄청 빨라져요. 그게 어마한 결과물을 만든다. 제가 누누이 말해도 3월달에 50에서 한 70박스 따야 된다고. 그러려면 엇가리식으로 열매가 달려야 됩니다. 뿌리 물 온도가 안 맞다. 뿌리는 곳 물입니다. 뿌리는 곳 열매입니다. 진딧물이다. 식물이 약해지는 반증이죠. 식물이 약해지니까 균충이 더 많이 증가한다. 연동하우스다. 어때 보입니까?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느낌이 마시는 과일이에요. 이런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 신초장애는 결국 뿌리장애와 이어진다. 수확근사치 농가된다. 대가리 멈추죠? 수정 전략을 짜라. 벌이 들어갔습니다. 2월 5일 입춘을 전후로 벌이 개입을 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신초가 무너지고 있어요. 신초가 무너지면 그 무너진 시간만큼 연속착화가 안됩니다. 3월 초순경 수확한다. 이미 수확을 했죠? 3월 초순경에 수확 예정일이네. 그렇죠? 급한건 아닙니다. 아시아얼룩이다. 물 온도가 안 맞는 겁니다. 수확근사치. 신초가 멈추고 전립이 많이시죠? 이렇게 되면 연속이 안된다. 기농은 2년차다.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수박농가 같는데 이렇게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패드를 내리더라고요. 이것도 저분들의 방법론이다. 보험 부지포를 들어서 바람을 막아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들어서 패드 바람을 막는 거죠. 아시 원순 제거. 아신대 원순을 제거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아요. 아시 엇가리에 또 엇가리가 있다. 순이 멈추면 굳이 이건 안맞죠? 터복숨 느낌이 난다. 결국 온도물 그리고 기비까지 이 모든게 안맞다. 잎기형이다. 호르몬장애겠죠? 호르몬장애는 수정약에서도 오지만 식물 자체 내에서도 호르몬장애가 형성이 됩니다. 총체 피해. 잎 열매가 상하고 있다. 이 시기에 흰가루가 많다. 왜? 왜? 좋은 건조가 형성되겠지. 색이 나는데도 신초생기 및 일어난다. 색이 나는데도 신을 계속 밀어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연속 착가가 된다. 반증이죠. 2월 11일. 하우스가 작을 시 아시 착가량을 좀 줄여야 되겠죠. 왜? 뿌리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하우스가 작으면 습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다양한 거. 이것도 지피해야겠죠? 세력이 세다. 그러면 적하지만 그냥 놔두는게 현명합니다. 이걸 깍지벌레라고 많은 분들이 표현을 하시죠. 격가지가 멈췄다. 이러면 보험 부직포랑 비닐을 풀어야 되겠죠. 격가지를 빼내야지 참외가 달리겠죠. 엇가리 수정보다 격가지 꽃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격가지가 꽃이 있어야 그 다음 엇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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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이 된다. 냉해로 인해서 뿌리장애를 받았다. 대가리가 멈춥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왜? 결국은 물온도 열매의 장애입니다. 생기가 없다. 그러면 물을 맞춰 내야 되겠죠. 생기가 없으면 꽃이 멈춥니다. 아시 엇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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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블이 이런 열매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된다. 왜? 3, 4, 5월에 폭발점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시들었다는 반증이에요. 왜? 잎이 상하고 전잎이 지니까. 체내 수분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수분이 받쳐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연속 작가가 안된다. 열매 비대 후 순회 양이 있다면 엇가리를 달아내야 됩니다. 격가지가 나간다 안 나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격가지가 나간다는 말은 힘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달아내야 되겠죠. 비대 후 신초가 얇아지고 하엽 장애가 발생한다. 왜? 온도가 안 맞다. 줄기가 상하면 거기에 연결된 잎이 마른다. 벙어리꽃, 기엄꽃이죠. 좋은 장애입니다. 야간 좋은 장애. 아무리 지온이 높아도 터널 안에 온도가 떨어진다면 다양한 냉의 2차 폐기가 옵니다. 열매 비대, 색가루 연속 작가가 될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잎이 상하고 더럽다. 왜? 작물체는 수분이 안 맞다는 거지. 식물이 시드는 이유는 뿌리 장애. 열매, 순회 양. 겨울 제비시 열매랑 순회 양이 많으면 뿌리가 안 맞겠죠. 하엽의 잎이 좋아 보이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후 3시인데 온도가 42도야. 이건 아마 기계가 잘못됐을 겁니다. 잎색이 연하다. 이걸 개선할 줄 알아야 된다. 잎색이 연해지면 결국은 식물이 약해지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저는 이런 자료를 만든 이유가 정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비로 농약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전히 표현을 하시던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흐름을, 식물의 흐름을 알아야지.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네요. 한두에는 알찬 꿀의 시대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내년에 강찬 꿀, 누리꿀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누가 뭐래도 아직은 알찬의 시대입니다. 정식 수정 날짜가 느려도 숙기가 빠르다. 그렇지. 온도가, 동지가 지나고 온도가 점점, 해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온도 물장애다. 이해가 됩니까? 온도를 낮추면 엇갈이 찍으면 된다. 벌을 이용해야 된다. 온도를 낮추면서 엇갈이를 찍어라 이거죠. 왜 순회양이 많아지니까. 전체 1, 2%는 항상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정식 날짜는 농각, 조건 및 온도 봐가면서 해야 된다. 연속 작가가 되려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야간 저온의 문제다. 차 먼지 응애다. 생장이 주춤하면 터벅순이 증가한다. 좋은 작항이다. 좋은 작항은 아시 달고 색깔 나고 엇갈이 달고 곁순이 계속 나오면서 연속 작가가 되는 것. 위에서 봤을 때 멀칭이 보여야 된다. 아시올루기는 토양 내 양수분의 문제다. 균총 생리장애다. 항상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타인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줄 아는 그런 눈이지. 그런 눈을 좀 더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7분입니다. 한번 끊읍시다. 작게나마 더웁니다. 되길 바라요. 이상입니다.